어쩌다가 운동선수에서 지방해가 됐냐고요? 운동선수가 그 활동량이 남들보다 많아요. 근데 그게 쉬잖아? 그러면 평소에 근육량이 써야하는 ATP들이 있는데 그만큼 에너지 소모를 안해버리면 자꾸 붙을 수밖에 없지? 뭐가 제가 딱 그런 게 있고 저는 운동 딱 접은 이후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수영은 지금 해도 여기 있는 누구와 해도 아무도 짓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아 수영장이 돌아가는 그냥 구조를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영 한 번도 안해보신 분들은 요거 하나 들으면 수영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 거예요. 수영장에 레인이 이렇게 있어요. 수영장에 레인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초보만이 이쪽으로 와요. 초보 그리고 요 두 개는 이제 개인 가해 받는 분들 개인 가해 초 중 고 연 선 초중 고연 선이 뭐냐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연수반 선수반 이렇게 나눠집니다. 선수반은 이제 전문적으로 대회에 나가시는 분들 연수반은 내가 접영하고 뭐 다이빙하고 다 마스터를 했는데 선수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연수반에서 이제 그 빙글빙글 도시는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 그렇게 계십니다. 선수반이 이제 맨날 대회 나가시는 분들 이 선수반에 계신데 어 저는 2년 전에 1년 반전이네. 8월 9월이었으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수영장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영장을 갔는데 아 처음이 새 수영이래서 내가 이런 표정을 하면서 어릴때 잠깐 했어요. 어릴때 어릴때 잠깐 했어요. 어릴때 어디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음 배영하다가 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왜냐하면 내 실력을 내가 의심해가지고 음 배영하다가 내가 말았나 어디까지 했지 까먹었네요. 발차기 좀 거시기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 그러면 처음부터 다 배우실래요? 그러면 오형홍 좋아요! 처음부터 다 배우실래요? 오형홍 좋아요 하고 이제 들어갔다. 근데 문제는 수영복부터 있었어. 수영복이 저희 삼촌도 수영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저한테 수영복 하나를 선물해 주셨는데 이게 선수용 수영복이었어. 그러니까 막 공기저항 줄여주니까 개 비싼 거 있잖아. 공기저항 줄여주는 그러니까 수영 강사님들이 보면은 딱 알만한 수영복 왜 저 사람이 저걸 입고 있는 거지? 뭐 그렇게 할 정도로 선수용 수영복을 저한테 야 옹냥아 너 수영 요즘 안하냐? 삼촌 이거 선수용 수영복 하나 샀는데 삼촌 안 해가지고 너 나중에 수영할 일 있으면은 이거 그거 입어라 너 딱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입고 수영장을 갔죠. 근데 선생님이 나를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수영 아무것도 못하는데 직장인인데 그 왜 직장인들 보면은 이제 복부 비만이랑 아무래도 맨날 앉아있다 보니까 비만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거기서 자기 이제 취미생활과 운동을 하시는 직장인분들이 많은데 직장인들이 운동을 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 강만 오지게 잡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테니스를 할라 그래 직장인이 야 어이 대리님이야 대리님이 야 나 테니스 좀 배우려고 한다 뭐가 좋냐 아 대리님 로저 페더러 아십니까? 로저 페더러가 쓰는 라켓이 있는데 아 나 그 페더러 그거 시기하더라 야 나 말고 나달 라팔 나달이 쓰는 그 장비 그거 아주 좋다며 그거 아주 삼십 몇만원짜리인데 나 그거 한번 일단 사고 그 테니스 한번 배워보려고 이러고 이제 장비만 오질나게 사고 테니스 이제 일주일 하고 그만두는 경우 그 다음 중고나라 올려 이게 이게 순서예요 저 라파엘나달 테니스 채 팔아요 이게 이제 직장인들이 하는 그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런 그 수영복을 입고 왔을 때 아마 선생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야 아 강만 오지게 잡았구나 이 직장인 일단 장비만 오질나게 맞춘 다음에 어 몇 주 안하고 접을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야 내 생각엔 별로 의심을 안 하더라고 제 수영복을 보고 그래서 이제 내려갔죠 한 열댓 명 있던 것 같습니다 열댓 명 스무 명은 안 남았던 것 같고 열댓 명 있는 것 같은데 수영장이 돌아가는 구조는 대략 이래요 수영장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어 일단은 제일 빠른 사람이 출발을 해요 왜냐 그래야 두 번째 사람 출발하고 세 번째 네 여기 두 번째 사람 출발하고 세 번째 사람 출발하고 네 번째 사람 출발하고 그래야 뱅글뱅글 잘 돌잖아 예를 들어 중간에 조금이라도 이 순서가 안 맞는 느린 사람이 있다면 턱턱턱 발에 걸리잖아 정말 기분 나쁜 경우가 그 발차기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뒷사람의 손이 닿을 때 이 뒷사람의 손이 그 여기 이렇게 닿거나 뒷사람의 키판이 내 발에 닿을 때 그러면 이 뒷사람이 나보다 빠르다는 거거든 그럼 일단 이건 무의식적으로 비키라는 거야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이걸 닿잖아 그 고의적으로 그냥 닿게 하는 거야 비켜라 좋은 말로 할 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동적인 매너 같은 건데요 수영장에서 이 끝까지 간 다음에 그 비굴한 얼굴이 있어 내 인정하긴 싫지만 인정한다 그럼 비굴한 얼굴이 있어 그 하하 이 악물고 이 이렇게 악물고 가세요 먼저 가세요 이 표정 완전 비굴한 얼굴로 이렇게 해서 아 저보다 빠르신 것 같은데 먼저 출발하세요 이 수영장이 진짜 개 같은 게 뭐냐면 배움의 정도가 각각 숙련도가 달라가지고 첫째 날은 내가 분명히 빨랐는데 한 일주일 후부터 얘가 더 빨라 그럼 이 비열한 얼굴을 쓰면서 먼저 가세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규칙은 모든 수영장에 통용이 됩니다 모든 수영장에 저보다 훨씬 빠르시네요 그게 통용이 돼요 모든 수영장이 이제 제가 들어왔어요 나를 다 환영해 주더라고 와아 새로운 회원이 들어왔다 와아 막 나를 환영해 주더라고 사람들이 막 개중에는 거기 1등도 있고 1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야 나한테 일단 물어보더라 수영 어디까지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 호흥 퀘정을 하면서 물도 일부러 이렇게 막 오 물 오 차가워 오 아 차가워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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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일단 들어갔어 못하는 척이라고 보이려고 한 건 아닌데 진짜 그때 물이 차가웠어요 정말 어 근데 어디까지 하셨어요? 이러길래 아 저 일단은 발차기부터 다시 좀 해보려고요 왜냐면 한지가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저 뒤부터 맨 꼴찌에서 시작을 하시고 회원들 어떻게 하나 하는 거 보시고 한번 쭉 따라오시면 될 거 같아요 오케이 첫째 수영 선수와 일반인의 가장 큰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수영 선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운동 선수와 일반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초예요 축구 선수로 따지면 킥 패스 드리블 이게 몇 년간 몇 년간 발만 오질라게 찼기 때문에 내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이 기초 일반인들은 물에서 어프어프 할 때 여기서 예를 들어 이 예를 들어 10미터를 발차기를 한다고 합시다 이게 10미터예요 그래서 이 10미터를 발차기를 한다고 하자 그러면 오질라게 차요 진짜 어떻게 가려고 수영 선수들은 20미터를 가는데 어떻게 하면 20미터를 빠르게 가는지 발을 몇 번 차야 되는지 몸이 기억하고 있어 굳이 발을 안 차도 이 사람보다 빠르게 갈 수 있어 심지어 놀랍게도 정말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내가 그 처음에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다 간다 꼴지로 출발했지 꼴지로 출발했는데 꼴찌에서 사람들이 도는 걸 보고 있었어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까지 가는데 난 정지 시간이었어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기다리다가 아 왜 안 가세요 승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길래 아 아 아 네 출발할게요 그래서 출발을 했다 나는 꽤 멀리 보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람을 출발을 했다 발을 안 찼어요 그냥 벽을 밀고 벽을 이렇게 밀었어 그냥 발로 그러면 앞으로 슉 나가잖아 그 다음에 이 사람 발이 닿았어 그래서 내가 어? 어? 뭐지? 아직 아직 발도 안 찼던데 발도 안 찼던데 큰일 났다 그래서 나는 발 한 번 휘두르지를 않았어 발 한 번 휘두르지 않았는데 그냥 이 발만 이렇게 벽에 대고 호우 했는데 이 사람 발이 닿아버린 거야 어 어떡하지? 미리 갈 데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그 이 사람은 계속 열심히 차고 계시더라고 근데 나는 이렇게 서 있었어 그리고 걸어갔어 이렇게 왜냐면 내가 한 번 이렇게 헤엄을 칠라는 모션만 취해도 이 사람이 간 거에 세 배를 가버리니까 이렇게 중간에 멈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에서도 그냥 이렇게 밑에 서 있었고 수영선생님이 그거를 본 거야 어? 저 사람이 이렇게 모션을 취하는 순간 더 앞으로 나아가니깐 그래서 저걸 보시고 아 수영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 아니요 그냥 옛날에 조금 했는데 아 그럼 여기 계실 게 아니라 중간부터 한 번 하실래요? 그래서 꼴찌에서 한 바퀴 돌자마자 중간으로 갔다 그러니까 1등에서 한 13등까지 있는데 13번째에서 출발을 했는데 한 바퀴를 한 바퀴 돌자마자 7등으로 올라왔어요 7등에서 한 번 스타트를 해보래 그래서 7등에서 스타트를 했지 6등이 이제 갑니다 6등은 좀 빨리 가시더라고요 발차기를 스타트했다 밀었어 밀고 발 그냥 한 번 진짜 휘둘렀어요 툭 툭 허 발 한 번 휘둘렀어 툭 툭 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도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제 그 5등 아저씨가 저를 보시더니 음 아 수영 어디서 하신가봐요 먼저 가세요 앞으로 저보다 잘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두 바퀴째 그 다음부터 1등으로 출발하게 됐네요 그때 두 바퀴째 이제 두 바퀴째 1등으로 출발하게 됐다 그 초급반 짱을 먹은거요 두 바퀴 돌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속도 조절이 안 돼 뭐냐면 아 이제 1등이니까 마음껏 발로 차도 되겠지 발로 찼다 이렇게 딱하고 탁 찼어 그리고 나는 그냥 평소의 속도로 여기서 여기까지 갔어요. 이 레인에서 여기까지 갔다. 그래서 아, 이 정도 속도면 될라나 하고 평소에 3분의 1로 찾거든요, 정말. 평소에 3분의 1로 찾거든. 이 정도 속도면 될라나 하고 여기 딱 도착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이 5분의 1 지점에서 이제 막 헤엄치고 있어. 어? 내가 이대로 내가 이대로 반대쪽으로 가버리잖아. 그럼 역으로 교통체증이 생기는 거야. 밀려가지고 어?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그 뒤로부터 문제는 수영을 다녔는데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운동이 전이 안 돼서. 그래서 선생님이 한 보름쯤이었나? 내가 오질나게 연기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왜냐면 표정이 항상 그 다른 사람들은 하으, 시발, 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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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으 하고 있는데 내 표정은 항상 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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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나는 차고 저쪽에서 기다리니까 하으... 이랬거든요.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하으... 이러니까 15일쯤 되고서부터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딱 보시더니 저 죄송한데 운동 안 되시죠? 이러는 거예요. 운동이 안 돼요. 그랬는데 왜 이리로 오셨냐고. 그래서 그 16일째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연수반, 선수반이 있다고. 갑자기 선생님이 날 어디로 끌고 간다? 저 좀 따라가 보실래요? 왜요? 아니요. 일단 따라가 보세요. 다음 레인으로 갔어. 아, 중급반으로 보내시려는 거구나.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한 레인을 이렇게 팔로 잡더니 또 넘으시더라고요. 원래? 고급반은 아닌데? 어디로 가시는 거지? 또 넘어 이걸 갑자기.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선생님. 선생님 마지막에 이걸 발로 또 넘더니 저 이 회원 내일부터 여기서 할 거예요. 저 죄송한데 죄송한데 이 회원 내일부터 여기서 하실 거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선수반에 있는 선생님이 어? 저 회원 내가 초급반에서 며칠 전에 하는 거 봤는데 여기 오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선생님이 저 보시더니 충분해요. 여기서 하셔도 여기서 하셔도 문제 없어요. 충분하세요. 충분하세요. 근데 내가 여기 이틀 나가고 때려쳤어요. 왜냐하면 내 표정이 그 다음날부터 허허허 하고 있다. 허허허 하고 있는데 선수반 원인이 갑자기 씨부랄 것 큰 아잠깐만 같이 가 같이 가 몇 녀 en 쉬었다 그것 좀 같이 가 어허허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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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세게 시키길래 어허허 그만됐어요. 오 됐어요 온냥님 수영하신거 들어보면 라노벨 만들어도 괜찮을듯 제목은 아저씨일뿐인 내가 수영장대왕이라고 이렇게 하면 표정 이렇게 하고